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아리다입니다 레아리다의 피해시 공유 엑스트라 피해시 공유는 15편에서 끝났지만 어 제가 4월 1일이 특별한 날이라 자 특별히 공유를 하겠습니다 4월 1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바로 TBA 조주의 기묘한 모험 4부 다이면돈도 부서지지 않는다 첫 박영날입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서 특별히 진짜 진짜 특별히 하루만 4월 1일이 하루만 피해시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SD로 만든 조타로 피해시와 진짜 파격이에요 이거 진짜 하루만 공유할 겁니다 자 SD 조타로와 에스리 하이안비오 를 이렇게 딱 공합니다 어때요? 참 좋죠? 자 그러면은 공유기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기간은 4월 1일 딱 하루에요 오늘 오늘 딱 하루 오늘 딱 하루 이 피에시들 이 고컬 두개의 피에시들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4월 1일 다이앤몬드는 부서지지않는다 TV의 1화 방영기념으로 아주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아 진짜 너무 좋다 TV의 다이앤몬드 내가 그거를 내가 조스키를 드디어 볼수있다니 잡담이 길었네요 예 어쨌든 이번 강좌는 공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강좌를 아니 공유를 강좌라고 했네요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또 하나 주의있죠? 절대 이 체험에 포하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죠? 자 지금까지 레알이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기모띠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당신은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될겁니다 농담큰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당신은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될겁니다 농담큰 구독으로 저의 일 explaining 당신은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될거에요 당신은 넉넉한 것을ận?".